귀가 중이던 10대 여학생을 차에 태워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7시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